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8세대 소나타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동안 연못구름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형 소나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금일 공식 티저를 포함한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을 결정하는 헤드램프, 그릴, 후드 및 범퍼 중에서 일반적으로 전면부 디자인을 말할 때 헤드램프의 어떤 형상을 대표적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이번 신형 소나타에서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으로 현대차를 대표하는 캐스팅, 케이딩, 그릴의 위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더욱 낮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마치 스포츠 쿠페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6세대부터 8세대까지의 차량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그릴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낮아진 7세대보다도 더욱 낮아졌는데요. 더욱 낮아지기 위한 어떤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그릴을 범퍼 인테이크 밑에까지 확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정말 낮아졌죠? 동시에 세대의 차량을 가로 형태로 쭉 연결해서 비교해 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릴의 위치가 낮아진 점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쿠페를 닮은 듯한 낮은 자세에 미끈한 디자인이 적용된 차체는요. 기존의 소나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로그를 띄고 본다면 이 차량을 소나타라고 유추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소나타 시리즈 중에서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차량이 바로 6세대 YF인데요. YF는 크롬 벨트 라인이 적용되면서 이후 출시되는 소나타 시리즈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먼 거리에 있어도 소나타의 존재감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마치 시그니처와 같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낮아진 그릴 위치와 함께 8세대 신형 소나타는요. 히든 라이팅 램프로 명명한 크롬 라인을 후드까지 확장시켰는데요. 주차가 되어 있는 평소에 후드에 삽입된 이 히든 라이팅 램프를 본다면 마치 그냥 크롬 라인이 연장된 것처럼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시동을 켜는 경우 헤드램프 내부에 위치한 주간주행 등이 후드까지 연장되면서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선보인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의 경우 헤드램프 내에 주간주행 등에 삽입되면서 일부에서 막 악어의 눈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는 최신 자동차의 이러한 라이팅 기술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화하면서요. 유니크하면서 존재감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막구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간주행 등이 연장되면서 라이팅이 후드까지 길게 삽입된 디자인은요. 사실 글로벌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요. 6세대에서는 크롬 벨트 라인이 어떤 글로벌에서 소나타를 각인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면 8세대 소나타의 경우는 히든 라이팅 램프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는 U자를 양쪽으로 길게 늘려놓은 듯한 컴비네이션 램프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마치 볼보 차량을 보는 것과 같은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테일램프의 디자인은요. 아마 향후 출시되는 현대 차량의 공통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본 테일램프의 디자인은요. 후면부에서 본 것과 같은 좀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날카로운 각으로 좀 엣지 있는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트렁크 리드 안쪽까지 쭉 밀고 들어온 디자인인데요. 이런 디자인의 특징은 입체적이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테일램프의 내부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치 보석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은 느낌을 형상화했는데요.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타이어 중앙에 있는 휠캡이에요. 휠캡에서도 반짝이는 보석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요. 그랜저 정도의 고급 세단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잘 만든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원시원하고 세련된 느낌이 날개짓하는 제비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조금 어색한,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사포크 타입의 핸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요즘 핸들 디자인도 스티어링 디자인도 현대차가 잘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낮춰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이러한 이유는 아마 제네시스 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서 일부러 낮춰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소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G70과 같은 스티어링이 신용손한테 적용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을 시승하고 적용된 소재를 좀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아마 지금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여주는데 사진만으로 본다면 상위 차량의 그랜저가 사실 부럽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감성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도 신형 소나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바로 대시보드를 포함한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와 좋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며 전자식 변속기의 경우 이전 펠리세이드나 그리고 넥소 같은 차량에서도 동일하게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어요. 하지만 신형 소나타에서는 약간 굴곡과 기울기를 더 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런 전자변속기를 적용할 때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작동을 했어야 했지만 약간의 값만 느낀다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도 개선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소나타 시리즈 중에서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영상 기록장치라고 할 수 있는 일명의 블랙박스죠. 블랙박스가 새롭게 룸밀러 뒤에 탑재가 되었구요. 전용 앱을 이용해서 편집, 삭제, 그리고 공유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리모컨, 남자의 주머니 안에서 항상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리모컨의 디자인은 넥소에서 선보인 것과 동일합니다. 넥소에서 선보인 원격 스마트키 주차보조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다른 기능들은 동일한데 하단쪽 홀드 위에 보시게 되며 차량을 앞으로 후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죠. 이 기능은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차를 후진을 넣어서 차를 넣을 수도 있구요. 반대로 탑승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시동을 걸고 차량을 앞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어떻게 보면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장난감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 저같은 호기심이 많은 남성들이라며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플랫폼과 엔진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연비와 효율성이 높아진 2리터 가솔린과 LPI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적용이 되었구요. 1.6리터 가솔린 터버 하이브리드 등 4개의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가격은요. 현대차가 요즘 또 잘하는 부분이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가격을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구요. 저가형 트림부터 먼저 공개하고 고가형 인스퍼레이션 같은 걸 나중에 공개해서 초기에 구입하는 사람들께서 괜찮은데? 착한 가격 아니야? 이렇게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소나타의 경우도 가격을 살펴보면 스마트의 경우 2346만원 프리미엄의 경우 2592만원 프리미엄 패밀리의 경우 2798만원 프리미엄 밀레미엄 3044만원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328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7세대 소나타의 경우 2,219만원부터 3233만원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격을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비싸지지 않았네? 8세대 완전 풀체인지인데 스포츠러스 쿠페를 닮은 디자인인데 신뢰도 감각적인데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옵션이나 모든 걸 다 합치면 이 차량은 기본 깡통 모델이 아니라면 최소한 3천만원 언더 쪽이나 또는 거의 4천만원 이상까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보다 멋진 디자인 때문에 폭스바겐의 아테온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인터넷상에 많아요. 하지만 약간의 좀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해가 어디서 출발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테온이 어떤 전면 골드, 노란색상을 옐로우 색상을 좀 표현하게 되면서 아테온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테온은 전통적으로 폭스바겐이 강조하고 있는 심플한 선을 추구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색상과 후면부의 쿠페와 같은 디자인 때문에 유사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더 비슷한 차량을 뽑는다면 아 이거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에요. 어쩌면 신형 소나타를 한 최소한 10대 이상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에스터마트의 라피드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터마트 입장에서는 이거 황당해 이런 비교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후드를 조금 더 연장시키고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튜닝을 한다며 사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소나타의 디자인 경쟁력은요.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사실 현대차는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형 소나타는 이번 달 11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3월 29일에 개최되는 2019년 서울 모터쇼를 통해서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부 스펙도 공개가 되겠죠. 이후 시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타는 1985년도에 1세대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7세대 그리고 6호 8세대까지 나오게 됐는데 7세대까지 판매량이 86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8세대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경우는요. 현대차 단일차정으로 유일하게 천만대를 돌파할 수 있는 것도 규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연목그룹은 이번 서울 모터쇼에 참석해서요. 신형 소나타의 소식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